현대중공업 노사가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전면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 3천원 인상과 성과급 148%, 경력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협 상견례 이후 교섭해 왔으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넘이 협상을 이어 왔습니다. 노조는 앞선 교섭 난항으로 당장 내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지만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2021년 임협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